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알아둬야 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기사입니다. 톱기사의 상단 좌측에 다우가 350포인트 떨어졌다. 파월 의장이 3월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올해 3번 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기사를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사를 먼저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윤준 의장이 특정 방송사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문 텔레비전 출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cbs 방송에 추적 60분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미윤준 의장이 방송사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 그건 당연히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이제 한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이게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파월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통령이 당선되면 파월 재임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엘리자베스 원래는 서한을 통해 가지고 야 이 금리 깎아라 금리 낮춰라 그리고 경기 부양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cbs 이런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we never do and we never will.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함은 갑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we plan on keeping ours.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콜린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는데 이 인터뷰 cbs가 산 인터뷰를 동아일보가 아주 잘 개련된 뉴욕 특파원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이 내용 파월 cbs 심청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 한 번 함께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터뷰 내용을 아주 이런들 인플레이션 죽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급비가 낮아졌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금리 1을 인하지 않았나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라고 했던 증거를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미 연준의 의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금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3월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제 내릴 겁니까 그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게 시켜 만드는 상황은 노동시장의 약세를 보거나 인플레이션의 절망을 설득력 있게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여러분 노동시장이 그냥 타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시기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늦추는 겁니다. 당신은 수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시켰습니다. 물가 안정을 해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년간 지내온 곳입니다. 물가가 여러분들 금리는 낮추겠다 그런데 3월은 아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 기준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한 것이 루즈해지거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이 좀 더 이렇게 호전되면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미국의 정권시장은 관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쇼크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3월이 아니면 5월 정도는 낮춘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딱 2.0%가 돼야 금리는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2%를 타겟으로 하고 현재 12개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에 머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작년 첫 5개월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개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습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 내려가고 있던 자신을 더 갖고 싶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난 12월에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6%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까 그 예측은 12월에 나온 것이고 3월 회의에서 업데이트하겠지만 그 사이에 예측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것이란 생각을 많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낮추겠다는 이야기 4.6%까지 그러나 금리를 낮추는 타이밍은 늦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업용 오피스 빌딩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네. 한 번 여러분들 뉴욕 특파원이 아주 잘 정리된 CBS 방송의 그런 핵심을 잘 정리해 줘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거 문제 좀 언급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